선물 쐈어요, 집초. 성민이 몇 짤? 스물 일곱 짤! 형 맨날 쉴 때 게임하는데 게임 되게 못하는 것 같아요. 재능이 없어요. 형 운전할 때 제일 멋있어요, 형. 맨날 운전해주세요. 성민이 몇 짤? 깨요! 성민이 제일 먼저. 이렇게 하면 돼요? 성민이 몇 짤? 성민이 몇 짤? 배우는데 제일 웃겨? 저는 기차놀이가 제일 당 currents. 모든 것들이 아는 지치포포 기차놀이. 여러분들 즐겨보세요 역시 이 채널이 최고! 정국아 근육 좀 빼? 와 형 이거 진짜 좋아해 대기실에서 물구나무석이로 푸샷을 하는데 진짜 멋지다 정국이 다춘 이런 거네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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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아니 진짜 뭐야 나는 이번 자켓다니보니까 더 어려워진 거 같아서 좋았어 정국아 니가 맞을 거 같더라 아 배 아파서 이제 못 잊어 아깐 너무 재밌었어 형도 응원할게 일어나가는데가 없더라 아 끝났어 야 이거 한 거 고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인기 영어 가이좌? 이거 이거 고개해야 된다 이거 제가 제일 기억에 나왔던 건 슈가 형이 형이거든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나왔던 건 슈가 형의 노래였고 그 슈가 형의 노래는 앨범에 발매된 뒤 제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기는 내가 준 생일선물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자켓 찍을 때보다 짐이 더 많았어요 정국이 만들었고 지금 peuvent 찍을 때마다 점또는 정국은 또 희로와 감동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화기 저는 살쪘어요 소, 영원하자 저는 그가 가장 좋았어요 그게 그나마 정상적이었어 오 그건 좋지 다른 거는 소생불가야 가겠습니다 남자가 치킨 먹을 때 닭다리 두 개 혼란 없지 말고 요즘 안 그럽니다 형 저뭐야 저를 약치하라고 야 피규어 하나만 주면 안 됐네 아무 옷이 일어나게 그려줘 형은 화나는 것만 해 좋지 않아 사실이에요 야 안사조해 뭐 말하려고 했지? 아 밥 먹을 때 핸드폰 좀 그만해 형의 곡을 받고 싶어요 곡 하나만 써주세요 네 이거 진짜 써보고요 저번에 호석이한테 준 거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쉽다고 그랬는데 나 리더 어 마무리 잡았어 마무리 잡았어 네 전국에 이제 양치하라는 얘기가 굉장히 기억이 났는데요 사실 뭐 제가 방탄소년단에 거의 칫솔 소비량 1위인데 저런 말을 왜 했다니 약간 이해가 가지 않나요 네 어 앞으로는 네 더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 저 부족했나 봐 형 저 부족했나 봐 형 저 부족했나 봐 형 저 부족했나 봐 형 형 제 소중해 네 칫솔 잃어버리지마 그래 고맙다 얘들아 우리 대한 파이어 파이팅 이 부족했네 순아 이준어 오빠 내가 한 5개인 투자한 그앤 야 무섭고 잘생겼다 골드 클로즈 핀음 연락주세요 아주 깔아 잘 먹러 가지 어 근데 안 먹으러 가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이드림에서 요즘 타이밍을 많이 애플한 일부러?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되네? 오바 월드와이드 해신포고 싶으면 전화해 영원한 팀원 복제형 화이팅 전 좀 늦게 자른 색깔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형 끝! 아, 타이가 끝만 더 해볼래 그, 끝만 더 해볼래 기억나는 말이 하나도 없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지금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? 내 이야기가 맞나? 이상입니다 지금 나 방 운동 잘 보고 난 이거 어, 그리고 항상 잠 좀 일찍 자고 문 항상 닫고 다니고 제가 형방 문도 좀 닫아줘 몸에 깜짝 놀랄까? 아니야, 난 괜찮아 제 방에 왜 자주 오세요? 예? 가세요 사진 찍을 때 눈 좀 더 크게 떴으면 좋겠어요 그런 김에 휴탄도 잘 치우고 제가 어지는 게 아니고 제가 어지는 게 아니고 제가 어지는 게 아니고 내 동생 착해 자꾸 청소를 시키는데 내 방도 불 좀 끄고 가라는 얘기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아, 태형아 너 진짜 소원성취했잖아 머리 진짜 멋있는 것 같아 단발까지 열심히 길러줘 아, 태형아 너 이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, 태형아 너 이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고기 내가 해야 되는데 그래요? 아 네, 저는 이제 우리 RM형이 말해준 제 단발머리 소원성취했다는 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다행이다 고마워요 아, 라고 핵심이예요 핵심이예요